두 장을 제거합니다 주인이 이제 복실이 복수 포기한거 아냐? 복실연금 예언금 복실 오와, 자칫. 다 때려죽이거든요. 엥?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턴 걸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 병레기 닷 따다다다 닷 손절 가방 손절은 나중에 나오겠지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게 아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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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수빈 그런데 짜장 되네 경제 포션 메인공 버그네 없어서요 어 왓처가 슬라임 못죽이네 버그네 왓처는 원래 슬라임 같은거 안쪼개는데 그냥 바로죽이는데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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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갈길 교훈 휘갈길 교훈 교훈? 휘갈길 교갈길 김휘갈 교훈 김휘갈 교훈 검은별 교훈 커피드립퍼 뭐 잘 일이 있겠어? 모하천데 당연히 개제 엘리트... 세마리 블리츠..도 여기서 잡자 재생 포션 5열 내다버린 재생 포션 이거 버그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jpg 로켓처에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1티를 보졸한가? 신고 당해야 할건 디펙트가 아니었을까? 디펙트 약해빠진게 버그 아닐까? 신고 1티를 보졸한가? 신고 1티를 보졸한가? 신고 1티를 보졸한가? 신고 1티를 보졸한가? 강화해야지 투월 나오면 게임 끝 손절 금강저 왓처가 금강저 제일 달달 어? 오늘은 나의 총이 아냐 복시리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다 그때까지 넌 못 지나간다 외형지를 좋아함 내게 힘을 줘 복실아 아 복복실 아이 권뿌 복실아 아 에이 정권 안 쓰는게 낫겠지 정권보다 육체 나오면 육체 넣어보자 흠 뭐야 클리어 미션이야 2만원 증발할 뻔 외형질 있었으면 성공했는데 외형질 외형질 진짜 외형질이면 성공했을텐데 고맙다 2만원 증발 사이 1만원 증발 3만원 증발 스키 10만원 1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2만원 음.. 음.. 왜 형실? 이렇게 외국어 같이 말씀을 아니 경각사색이서 있는 포션 뭐가 되나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 건 왓처를 못 믿는 내 마음이었고 추월 뽑자 추월 그 업 울바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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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광풍 넣으면 데미지는 쎄기는 쎄겠다 아니 이런 휘갈김은 또 외책이냐 신속 푸셔 뒷처리 육체수향 둘 중에 하나는 먹자 음 으음 으아 3리트 엘리트 잡을만한 덱인가 백 깻이 고승천에서 깻이 너무 쎄다 진짜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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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으으윽 엘리트엔트에 맞는거 되게 자연스러운데 왜 맞춰내냐 기분이 나쁘지 맞아요 돌려차기 돌려차기 들어가봤자 쓸 코스트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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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약화 카카털 고대 포션 자양법 그 우리 보호축성 다 쓸모없지 아니 오케이 이걸 아니 카드 넣어보는게 맞겠지 진노 안나와도 이게 아니 그 투월 안나와도 이게 유지가 될까 아 소수 냈다 아 소수 냈다 답은 복세리를 몰어가는 것이다 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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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내수야 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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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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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리는 게 맞나? 때려봤자 못잡잖아. 아이고 달팽이 개실다 진짜. 42딜을 3배 해야 되나? 136딜. 126딜. 16딜. 16. 48딜. 48딜이라네요. 48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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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학습의 부복이라도 들고 갈까 아니면 학습의 능수? 학습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솔직히 지금 학습이 있어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회전 라그라도 할까? 학습을 써야 되나? 학습을 써야 될 것 같고... 학습을 써야 될 것 같다. 고동이뎀인데 능숙말고 강섬을 주지 고동이뎀 와 114대 화상 써놓지 마 임마 남편은 99방어 아니지 고대 포션은 잘 나왔네 정신 수양 정신이 있니 음리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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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이 정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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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화총. 심장 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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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는 적이 없었지 그 무애나 내면의 병화가 없었으니까 추월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덱은 아니었죠 끝